참고 참아도 외로우면 주님 당신에게 마음 펼치어 쓴 편지 한 장 보내도 되겠지요. 참고 참아도 힘이 들면 주님 당신의 어깨에 잠시 기대어 가도 되겠지요. 참고 참아도 눈물이 나면 주님 당신 품에 얼굴 붓고 원없이 울고 가도 되겠지요. 참고 참아도 치치고 아파지면 주님 당신 가슴에 잠시 내 마음 한 자랑 쉬어가도 괜찮겠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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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